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부동산 쿡선생의 촌철살인은 시작됩니다. 부동산 쿡선생, 촌철살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미와 이재문 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동산 쿡선생을 보시다가 정말 이 프로는 매일 저희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하시면 저절로 뜨지 않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쿡선생을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거나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이재문 소장님. 네 오늘은 이제 2019년 자체는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이제 강남 4구 쪽에 한 15,000가구 이상이 공급되는데 사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2018년 12월에 공급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뭐 3월 말까지 다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한 2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올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하락에 어떤 전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거래의 절벽에 이은 2019 가격 하락 전조들이라고 일단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절벽에 이은 2019 가격 하락 전조들과 또 하나는 아까처럼 헬리오시티 입주대란 그 파장은 어디까지 있을까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중요한 뉴스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간의 어떤 부동산의 판가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의 절벽하고 오늘 가격 하락에 어떤 그 다음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요. 제가 용어를 하나 찾아낸 게 이제 앵커링 효과입니다. 사실 뭐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우리가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닷의 그 이어진 밧줄의 연결 길이만큼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항상 머물게 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 최근에 2018년 2017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았던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점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는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급등했던 마음들만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왜곡이 되거나 이제 팬파적인 현상이 생기는 어떤 일종의 이제 견인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크로파크가 1억까지 이제 가서 계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크로리버파크가 계약에서 거래가 됐던 것보다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가짜뉴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방 딱 때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경 매수를 다른 아파트 하면서 동반 상승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적인 이제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급량 자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시장이 침체되는 어떤 심리적 요인에 작동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가격 하락의 어떤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의 절벽에 이은 그 가격 하락 전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앵커링 효과가 이제 작동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다. 네. 한자로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 하락 전주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앵커링 효과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적이나 뭐 이런 걸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2019년 예주형 물량만 보더라도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6천 5백 가구에 비해서 한 17%가 증가된 량이 서울에 들어오고요. 그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 쪽에 이제 1만 5천 가구 이상 헬리오시티까지 따진다면 한 2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올해 그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것은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13만 8천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고향이라든지 평택에 잠깐만요.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해 볼게요. 네네. 지도로 말을 하면 지금 크게 지금 바로 나타나는 것은 뭐 헬리오시티는 사실은 뭐 두 번째로 접어주더라도 입주밀량 가장 많은 곳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저기 고향 한국항공대학교에 이제 이쪽에 있는 곳에 한 1만 5천, 1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택. 요즘 평택은 좀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평택에 내려오는 곳에도 이제 1만 5천, 약 1만 6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서 두 지역만 대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가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기 남부 쪽에 한 1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시장의 어떤 가격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에 한 1만 5천 가구 이상이 들어오면서 또 헬리오시티까지 합쳤을 때 한 2만 5천 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셋가격과 매매가격을 하락시키는 어떠한 경기차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어디 고독 쪽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고독 쪽에도 올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어느 쪽이죠. 고독에 많이, 특히 이제 고독에 많이 들어오고 강남에도, 강남구에도 조금 들어오고요. 네네네. 강남구에도 좀 들어오고, 송파구에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평택 쪽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향에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지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 가구가. 하남 쪽은 없나요? 하남 쪽은 이미 이제 저기 위례 미사로 해서 이제 얼추 이제 입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급량 자체가 크게 증가한다든지 그거는 아닌데 결국에 이제 송파하고 강동 쪽에서 들어오는 주택 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남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올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아대요? 네. 올해 이제 서울 같은, 서울 전체로 놓고 본다면 한 4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만 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강동구, 그러니까 강남 4구에 한 1만 5천 가구가 입주가 됩니다. 네. 강남 4구에 1만 5천 가구. 그런데 이제 헬리오시티가 뭐 12월에 입주를 시작했지만은 결국에 1월서부터 3월 말까지 입주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 때문에 헬리오시티 자체가 이제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현재까지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입주 물량 때쯤 되면 아파트들은 가격을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전세 가격은 한 번에 이제 입주하는 물량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지만 매매가를 상승하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향이나 하다못해 송파가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분양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2촌보다 떨어졌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면 레미안 루치하임이 이제 850세대밖에 안 되는데 11월에 입주했잖아요.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이제 9,510세대로서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결국에 아직 저기 루치하임 같은 경우도 전세 소진이라든지 매매 가격 반등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하락 추세에 있고요. 헬리오시티 자체는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 2억 이상이 지금 매매가에서 빠지고 전세 가격도 2억 가까이 빠졌다라고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 애당초 분양한 것보다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오른 가격에서 빠진 거잖아요. 오른 가격에서 빠진 거죠. 네. 그럼 그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3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입주한다고 했을 때에는 장금이 남아 있잖아요. 장금이 남아 있는데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꽁꽁 묶여 있다면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대출금 30% 정도의 장금 납부가 늦어지거나 그거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을 낮추더라도 빨리 전세를 맞춰야만이 장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걸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고향 이런 데는 그럼 더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올해 이제 2018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주택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GTX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요를 바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급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9년에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2019년에 이제 우리가 제가 타이틀을 입주대란으로 이제 잡은 거죠. 2019년에 입주대란 거의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전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정말 지금 뭐 국토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시지만 나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을까요? 뭐 현재로는 뭐 논의는 하고 있겠지만 공론화시키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런 전조들이 오게 되면 이제 시장은 이제 얼어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친 부동산이 됐지만 한때는 이제 또 공포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친과 공포감의 어떤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앵커링 효과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결국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레미안 루치하임도 이제 이렇게 입주했고 헬로시티도 입주를 했지만 결국에 뭐냐면 전세가격이 지난 10월이니까 2018년 10월이지 않습니까? 평균 전세가격이 7억 2천 정도였었는데 12월에는 6억대로 떨어졌고 지금은 5억대까지 지금 물론 거래량이 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5억 원대까지 논의가 나왔다라는 자체는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고요. 또 매매가격도 지금 14억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한 2억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헬로시티에 실거주자들이 입주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이 일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하고 매매가격이 하약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얼어붙고 그 얼어붙는 것이 좀 더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보면은 지금 가격 하락 전조는 지금 입주의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서울 쪽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4만 가구인가요? 서울은 4만 가구예요. 그런데 강남사구가 1만 5천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30%가 넘는 물량이 2019년에만 강남사구에 폭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많은 거하고 입주 물량 가다. 아쉽고 전조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 가다. 또 하나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부 정책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정부 규제가 서울 지역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풀릴 거라고는 당분간 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얼어붙지만은 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좀 줄여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기대심리들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어떤 수요들이 지금 관망하는 수요들이 앞으로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정말 관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잡힐까? 잡을수록 더 올라왔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뭐 빼도 막도 못하게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법도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너무 강화하기 때문에 뭐 1주택을 지키고자 옛날에는 세대 분리도 시키고 나이 먹으면 반드시 내보내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이러다 왜 이렇게 쥐도 고양이를 구석에 물리면 아니 쥐도 고양이 구석에 물리면 고양이 묻는 것 같듯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제 민심으로 나오겠죠. 민심으로 나오는데 민심으로 나오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좀 더 주택이 싸졌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나 어떤 여론의 추세가 지금 뒤바뀌는 어떤 상황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거요. 네네.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고 위로 올라가셔서 앵커링 밑에 입주? 이거요? 아, 그 외에요. 이거. 네. 이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서울주택 매수 우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리본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2015년 11월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막 규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타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매수 우위지수가 41.0이었습니다. 포인트가. 그런데 이것이 2018년 9월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는 164.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2월 기준으로 51.5로 다시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 현재로서 주택 매매 시장에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강북과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은 47.1이고 강남은 56.0이니까 오히려 강북시장에 더 어로붙은 상황이 강남시장보다는 조금 빠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났던 서울 거래량을 보니까 2018년 9월에 12,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018년 12월 기준으로 2,300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격하게 떨어졌어요. 네. 5분의 4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강북하고 강남하고 수치가 이렇게 다른데 이 주택 매수 우위지수로 지금 돌아섰는데 어디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이것이 100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 밑에 이제 매수 우위지수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로.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적 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0이 넘으면 매수인 우위의 시장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100 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남이 매수 우위 시장으로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강남이 강북보다는 지금 높았고 2018년 9월에는 164.5가 됐으니까 철저하게 뭐냐 하면 매수인 우위의 시장이 됐죠. 100%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려쳤죠. 올려치면서 하루에 1억이 올랐네 5천만 원이 올랐네 하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지만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이 지수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급기야는 불과 한 4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51.5로 떨어졌다는 거죠. 4개월 동안.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15년 1월에 41.0까지 떨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과연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은 더 급속도로 위축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1월에는 사실 오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에는 사일대책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 강화라든가 뭐 이런 세금에 대한 것 때문에 4월 전까지 많이 거래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선행지표로. 시장이 세금 때문에 그랬는데 다 주택자 그걸 잘 모르고 오해의 요지가 있었네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표를 좀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격 전망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이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전망지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78.1로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거품을 걷어내든 뭐를 걷어내든 1억 5천 떨어진 데도 있고 2억 떨어진 데도 있고 5천만 원 떨어진 데도 있는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런 전망지수가 이제 앞으로 2월에도 나올 것이고 3월에도 나올 것이고 계속 발표가 내는데 이 전망지수가 예를 들어서 78.1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78.1에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수들을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판단해야 되는 그러면서 관망하면서 투자 포인트나 투자 시기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2019년에는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매매 지수나 매도인 우위의 시장이냐 매수인 우위의 시장이냐라는 걸 우리가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는 게 전세 가격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2월 기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이제 2018년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세 가격 비율이 평균인데 이제 65.3%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강남권에는 어떻게 보면 50% 밑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매매 가격이 이제 2억에서 3억이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전세 지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에 따라서 좀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2015년 11월 이후에 3년 만에 최저수순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갭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어렵죠.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면 갭 투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면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요자도 만만치 않아요. 실수요자로만 움직여지는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기대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공고폭탄이 가해지는 2019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재산 색깔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시작. 지금 시장 전망을 너무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콥 집어서 또 어떤 결론을 내게 대조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오를 가능성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오를 거요라는 어떤 기미들이 보였거든요. 전주가 보였는데 지금은 이것만 정리가 되면 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 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친 부동산에서 공포의 부동산이 될 거냐 안정적인 시장으로 바뀔 거냐의 문제가 2019년 내내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폭등기.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겪었지만 이번 2017년 2018년을 지나면서 충분히 겪었잖아요.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은 계속 발표가 나는데 그걸 비웃듯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승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집을 더 많이 재야 된다 더 많이 재야 된다 더 많이 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2018년에도 약 3만 가구 3만 6천 가구 정도가 서울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공급이 많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정책이 규제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9.13 대책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정책 효과가 먹히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어쨌든 집을 짓기 위해서 졌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17%가 증가한 약 4만 2천 9백 가구가 서울에 입주를 하는 거죠. 공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급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짓겠다라는 착공 대액이 아니라 결국에 입주거든요. 그런데 그 입주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연이어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연착륙되고 있거나 또는 경착륙되는지에 대한 효과를 보기 전에는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실수요자들은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제 청약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2019년에도 여전히 청약시장은 경쟁률을 상당히 초월하는 어떤 그런 시장으로 서울로도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본격적인 주택가격 상승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당히 미지수가 있는 거죠.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네요. 네. 실수요자들은. 네. 실수요자 중심. 뭐 어떻게 해서 뭐 지금 오늘 우리가 매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꼭 긍정적인 신호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차피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을 당부하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서울비나 서울에만 4만 가구가 입출한다고 하니까 전세를 통한 또 갭 투자도 어려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출 규제 강화를 좀 완화시켜주면 약간은 그래도 해결될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그런 증처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투기 지역이나 관리 지역 이 지역의 자체에서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그런 기미 자체는 없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에게 공동의 기회를 준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대출 규제는 여러 사람한테 어떤 공통된 방안을 주는 게 아니라 결론은 수입이 없는 사람은 대출 규제 DTI LPB에 걸리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수해자 위주의 정책도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좀 막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촌철살인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은 진행되었습니다. 헬리오시티 걱정입니다. 이 헬리오시티가 걱정이 아니라 입주 대란이 걱정입니다. 당분간은 숨죽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와 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몇 가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댓글에 옮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해결해 주듯이 꼭 뉴스만을 진행하는 프로는 아닙니다. 이 시간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오늘도 진행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